봄바람 휘날리면 아 박스가 큰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박스 와 본중에 가장 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비디오몰 황 실장입니다. 새로운 박스가 왔어요. 자 저도 지금 두근두근두근 하는데요. 안에 뭐가 들었냐. 보시면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래요. 자 노바 P300C 키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키트라고 되어있구요. 자 노바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 인터넷에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왜냐 이제 애포처에서 먼저 선공개를 작년 NAB에서 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잠깐 보여줬다가 이제 지금 바로 신제품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비디오몰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면 되구요. 바로 지금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 인터넷가 너무 길면 안돼요. 지금 저도 설레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자 칼을 딱 꺼내가지고 자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박스는 지금 제품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거 설렙니다. 박스 어 잠시만요. 위에도 뜯어야죠. 자 뜯어가지고 일단 키트 모델은 어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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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자 키트 키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 케이스 안에 딱 들어있어요. 이거 안에 꺼내면 총 나오는거 아니야 몰라. 자 꺼내 보겠습니다. 꺼냈어요.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발통이 달려있습니다. 발통이 달려있구요. 자 일단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 조력을 좀 얻을게요. 300D Mark II. 하나 둘. 300D Mark II를 좀 켜놓구요. 자 밝다. 자 여기 발통 달려있는거 보이시죠. 발통. 돌돌이로 질질 끌고 당기면 된다. 요 뜻이죠. 자 요렇게 눕혀가지고 여기도 적혀있네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노바. 노바 P300C. P가 들어갔네요. P가. 자 여기 시리얼 넘버 딱 적혀있구요. 일단 박스도 멋지부리 합니다. F1000은 전통적으로다가 그냥 케이스는 그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끝내줍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열림방지. 열림방지 이렇게 잠금장치도 있구요. 여기에 이제 안에 기압 조절하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까보도록 하죠. 음. 레치가 많네요. 자 여기도 까고. 여기도 있나요?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짜자잔. 어? 완전히 열어야 되는군요. 짜자잔. 와우. 와. 아 냄새. 아 냄새 좋다. 자 요렇게 제가 요거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야겠죠. 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자. 노바 P300C 프로덕트 매뉴얼. 잉글리시 버전으로 들어있구요. 자 스티커는 예외 없이 넣어줍니다. 자 잉글리시 매뉴얼. 제가 요거는. 사용방법은. 저도 이제 요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옆에다가 두고. 자 일단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5핀. 암수 커넥터. 그 다음에. 우리 뉴트릭으로 마감. 이것도 재질이 부들부들하니. 좋습니다. 파워 케이블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들어있네요. 컨트롤러 위에 이제. 와이어로 된 끈이 하나 붙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 느낌 끝내줍니다. 돌리는 느낌.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아. 요거는 배터리팩. 배터리팩 연결하는. 거구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 우리 300d. 마크2에서. 많이 보셨죠. 요거. 일단은. 가이드에다가. 체결을 해놓고. 여기다가 체결을 해놓고. 일단 구경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품이. 어. 좀. 출시가. 딜레이가 됐는데요. 어. 출시가 딜레이 된 만큼. 또.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와우. 자. 요기. 제품 보시면. 뒷면은. 뒷면에는. 여기에. 노바. P300C. 라고 적혀있구요. 상단에는. 애퍼처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퍼처 로고가 있죠. 손잡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이 마감이. 튼튼해요.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음. 일단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아서. 네. 아. 이 스탠드는 안 맞군요. 네. 이 스탠드는 안 맞아요. 우리. 저. C스탠드를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C스탠드를. 자. 이렇습니다. 멋있네요. 네. 어. 예. C스탠드 주세요. 네. C스탠드. 네. 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자. C스탠드에다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아지겠네요. 짜잔. 이게. 그렇죠. 착. 하고 체결되는 느낌이 나죠. 딱 체결됐습니다. 끝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어. 일단. 본체는 그러하구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요게 다에요. 자. 요거 하나 꺼내고. 자. 보시면. 자. 컨트롤러. 엄청 앙증맞고. 귀엽고. 어. 앙증맞고 귀엽지만은. 이 재질이 감이나. 이 노브에 돌리는 느낌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자. 파워 케이블. 파워 케이블. 일단 풀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케이블을. 쭉. 풀어가지고. 본체에다가. 꽂아줍니다. 착. 네. 꽂아졌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5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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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예. 5핀. 5핀. 암수. 케이블로.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5핀. 암수. 케이블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자. 두근두근 하죠.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짠. 크아. 지금은. 12.7프로. 12.7프로. 12.7프로에. 저기. 켈빈은 5천 켈빈. 그 다음에. 그린 마젠타 쉬프트가. 마이너스. 1.0. 이라고 돼 있네요. 그린 마젠타 쉬프트를. 제로로 딱. 두면. 네. 제로로 뒀어요. 순백색. 이제. 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100%로. 한번. 태양을. 태양권을. 제가 선사해 봐 드릴게요. 완전 막. 봄 햇살. 봄 햇살을 완전히 막. 구현해 버리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소음은. 들려요. 귀를 대면. 귀를 대면. 들리는데. 여러분에게도 들릴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요렇게. 네. 요렇습니다. 자. 소음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렇게 그냥. 음. 노멀하게 이렇게 그냥 두면. 못 느껴요. 하. 바람이 나오는데요. 하. 새거 냄새가. 하. 너무 중독성 있어요. 냄새가. 자. 100%에서. 일단 제가 cct를 한. 5,500k. 지금 우리 사무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다 5,500k 니까. 5,500k 로. 딱 맞춰 놓구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케이블은 뭐냐. 요 케이블은. 60cm 짜리. 엑셀알 커넥팅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하. 이게 뭔지 알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스탠드에다가. 높은 스탠드. 아니면 천장에다가. 이제 구비를 했을 경우에는. 요게 3m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3m 케이블로 해서. 뭐. 이게. 원거리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빼고. 오. 빼도. 조명이 바로 꺼지진 않네요. 자. 요 짧은 걸. 사용해서. 이제 요기. 근처에서 사용할 때는. 요. 30cm 짜리. 아. 60cm 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일단. 어우. 악세사리는 푸짐합니다. 악세사리는 푸짐해요. 요렇게 해서. 요. 이제 조명 바로 뒤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노바 300c 조명 뒤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착. 아. 자. 여기 장착했죠. 요렇게 장착되어 있을 때는. 긴게 필요 없거든요. 딱. 60cm 딱 맞아요. 예.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맞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일단은 제가. 긴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렇게 그냥. 요렇게 쓰실 때도. 나쁘지 않아요. 예. 오. 딱이에요. 딱. 음. 딱 좋아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 네. 요거. 일단 빼버리고. 케이블은. 자.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짧네. 요렇게 하면. 자.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00%. 아. 종전의 셋업을. 기억을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프리셋 1번으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오케이. 예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노바. 300C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 패널에. 화이트. LED. 그린. 레드. 그 다음에. 뭐죠. 블루 LED. 요렇게. 여기. 삼원색 플러스. 삼원색이 다 켜지면 원래는 화이트에요. 근데. 어. 우리 노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화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이트 LED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화이트 LED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게.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왜 두 개냐. 어. 이제 우리. 요거 같이. 이렇게. 옐로우 톤. 옐로우 톤을 표현할 때는. 지금. 2000K거든요. 2000K를 표현하는. 웜 LED가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최대로 올리면은. 만 K까지 올라가요. 쿨 LED.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5600K. 이렇게 하면. 5600K. 이제. 100K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5600K를 하게 되면. 웜 LED와 쿨 LED가 다 동작을 해서. 색깔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RGB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화이트를 담당하는 LED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스펙트럼. 그 다음에. 뭐 약간. 레드기가 존재하거나. 그린기가 존재하지 않는. 퓨어한 화이트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이. 잠시만요. 자. 여기서. 프리즈 티어 오프 더. 프로틱티브. 이거. 요거를 떼 달라고 하네요. 요거를 싹. 떼 보겠습니다. 싹. 어머. 싹. 떼서. 정확한 색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포장지가. 포장지가. 포장지가 엄청 질긴 포장지에요. 네. 포장도 좋다. 근데 포장지를 꼭 제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끈끈이가. 이게 열 받으면. 끈끈이가 제거하기 힘들 것 같은. 자. 와우. 좀 더 정확한 색감 나오죠. 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RGB가 아니라. 라이트 모드에서. 자. RGB입니다. RGB. 레드. 퍼센테이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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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드. 레드 50%. 음. 이게 제가 엔지니어링 샘플을. 지난번에 봤었는데. 요 모드는 없었거든요.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을 넣어 주고요. 포토샵 하는 기분이에요. 포토샵 하는 기분. 예. 브러쉬 컬러 설정하는 기분이에요. 엄청 디테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 넣어 주고요. 블루가 50 하면. 이게 보통의. RGB. 빠르게 돌리면 가속을 먹군요. 50. 이게 보통의. 지금. 이게 무슨 색깔이래. 50. 50. 50인데. 이게 보통의. 화이트라고 합니다. 예. 지금 RGB가 다 켜졌으니까. 50%씩. 다 켜졌으니까. 이걸 이제 보통의. 화이트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화이트를 안 보여요. 이래서. 화이트 LED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물량을 아끼지 않았죠. 예. 좋습니다. 여기 앞에 다이얼로브. 돌리는 게. 굉장히 직관적 이어 가지고. 따뜻하네요. 이렇게. 봄 햇살처럼 따뜻해요. 이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렇고. 이제 우리 라이트 모드에서. 이제. 보통 아시는. 자. 인텐시티. 한 요정도 주고요. 휴 값으로. 휴 값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휴 값으로 돌리면. 어. 예. 돌아가죠. 예. 자. 비디오 모드 색깔. 예.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aturation 값도 조절할 수 있어요. Saturation 값. 자. 퓨어 화이트가 됐다가. 이제. Saturation. 어. 색조를. 점점점점점점. 넣어가는 거죠. 점점점점. 옐로우 톤이 나오죠. 옐로우 톤이 나오죠. 기가 막히다. 그리고 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핸드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DMX. 우리 이제. 그 감독님들. 많이들. 이제 그거 쓰시죠. 그. 루미네어.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다 탁 꽂아 가지고. 그리고 루미네어도 바로 동작하게 돼 있고요. 기가 막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메뉴. 자. 핸드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메뉴부터 해서. Frequency Selection. 예. Frequency도 설정할 수 있네요. 와. 끝내준다. 아. 네. 300d. 네. 300d 끄셔도 됩니다. 네. 끄셔도 돼요. Fan 모드. 포스 오토 똑같구요. 오토 하니까 꺼져 버리네요. 지금은. 안 뜨거우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 예. 분위기 나오죠. 자.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100% 로. 하면은. 완전 비디오 멀컬로 끝내주죠. 휴가 삭삭 돌려볼게요. 네. 그린. 그린. 그린 톤 나오죠. 지금 저희 그 찍고 있는 카메라가. 어. 펜틸트 카메라에요. 펜틸트 카메라 라가지고. 지금. 지금. 화이트 떡진거 보이시죠. 네.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블루. 마젠타. 레드. 그린. 자. 점점점 민트로 가다가. 블루. 퍼플. 어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기.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FX 모드. 한번 보면. 아우. 새로 생겼어요. 클럽 라이트. 탁. 이러면 이제. 와우. 12컬러. 15컬러. 18컬러. 36컬러. 스피드. 빠르게. 자. 춤을 출려면. 빠르게 해야 되죠. 와. 예. 좋습니다. 아. 우리 감독님들 스웩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샴페인 들고. 예. 죄송합니다. 까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 라이트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바빠라치. TV. 캔들. 파이어. 스트로브. 익스플로션. 그 다음에. 펄티벌브. 펄싱. 웰딩. 웰딩이라는게 생겼어요. 웰딩은 없었는데. 네. 이렇습니다. 웰딩은. 웰딩 효과는 이렇구요. 그 다음에. 캡카 기능. 그 다음에. 파티라이트. 어. 파티라이트하고. 클럽 라이트하고. 뭔 차이죠. 클럽 라이트. 클럽 라이트는. 아까 보셨구요. 파티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파티라이트. 네. 파티라이트. 천천히 갑니다. 스피드 빠르게. 인텐시티 강하게. 세추에이션. 진하게. 아. 파티라이트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 홈파티 분위기를 해주구요. 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 파티라이트는 홈파티에요. 예. 그리고. 클럽 라이트는 말 그대로 클럽이구요. 예. 사람이 100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 클럽이구요. 100명 이하다. 그러면 홈파티죠. 그렇다구요. 네. 그리고. 보자. 컬러체이스. 라는 기능도 있어요. 컬러체이스. 자. 요렇습니다. 컬러체이스.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해 볼까요. 컬러체이스. 음. 이런 합니다. 예. 저희 우리 비디오몰. 우리 강실장님이. 지금 이렇게 봐주고 계신데요. 예. 진행하는 저는 선글라스 안주시고. 하하하하하. 그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 이렇게. FX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아마. 제가 지금. 개수를 안세 봤는데. 어. 지금. 300d 마크2. 그 다음에. 120d 마크2. 그 다음에. 300x.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것보다. 많습니다. 예. 최고. 마지막에 나온거니. 가장. 프로그램도 가장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메뉴로 빠져나가서. 아니죠. 라이팅 모드. HSI. 우리 이제. 요. 요게. 핵심인데. 요. 기능이 핵심인데. 지금. 지금. 보시면. 5600K. 3200K. 요렇게. 정해지게 되죠. 예. 요렇게. 두가지인데. 자. 여기서. 로스코 필터. 리필터. 요렇게. 탁. 이동을 해가지고. 리필터에. 600시리즈에. 이렇게. 필터 리스트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끝내주죠. 필터 살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 다 저장되어 있어. 이렇게 딱 하면. 요게. 리필터. 어. 리필터. 엘리시안 블루. 엘리시안 블루 컬러가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돈 아끼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필터는. 또. 어.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필터는 또. 그거 하잖아요.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염도 되고. 열했고 피어서 막 못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필터는 소모품으로 치부가 되는데. 요게. 217 블루 디퓨전. 예. 컬러에요. 요게. 요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좋죠. 예. 자. 요렇게. 노바. 300c. 를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요거 디테일하게 기능편 이라든지. 요 안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 있는. 어. 우리.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를 제가 또 한번. 보여 드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질 거고요. 오늘 요렇게 개봉기. 되어있고요. 지금. 개봉기에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다시. 300c. 를 잠깐 켜고요. 네. 자. 카메라 저를 보세요. 네. 네.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 요 케이스가 포함된 모델이 나왔고요. 포함되지 않은 모델도 있어요. 케이스가 케이스만 딱 빠진. 그래서 종이 가방으로. 이제 종이 케이스로 탁탁탁 이렇게 포장이 된 제품이 있고요. 요 케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케이스 키트를 주문하시면 되고요. 케이스가 필요 없다. 나는 별도의 케이스가 있다. 예. 하시는 분들은. 위드아웃 케이스. 예. 케이스가 없는 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뭐 가격 차이는 조금 나게 되겠죠. 케이스 값만큼. 근데 저 같으면 케이스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 잡고. 따라와. 따라. 예. 롤러도 분위기가 끝내주네요. 자. 요거 한번 무게. 케이스만 무게 한번 재볼게요. 케이스만 무게. 자. 케이스 무게가 10.8kg. 케이스만. 그 다음에. 자. 우리. 헤드 무게. 한번 재봐야겠죠. 헤드 무게를. sorry. 자. 헤드 무게 재보겠습니다. 헤드 무게 10.2kg. 그 다음에 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컨트롤러 뭐 이런거 뭐. 뭐. 몇 g 하겠습니까. 요게. 그죠. 네. 다시. 네. 커트롤러가 돼지고기 한금. 한금 무게네요. 딱. 예. 10.7kg 나왔어요. 저거 까지. 요거 다 집어 넣었을 때는 한 20kg 넘을 것 같은데. 네. 케이스에 돌돌이가 안 달려 있으면 무지하게 힘들겠죠. 들고만 가려면. 사람 감안에. 그죠. 제가 한번 넣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잠깐 저울을 잠깐 내려놓고요 여기 이 케이스가 좋은 게 이렇게 탁탁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넣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안에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장거리 이동 시 제품이 파손되거나 습기를 먹거나 하는 일 없겠죠 보관할 때도 정말 용이할 것 같아요 우리 애포처는 참 아낌없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노바를 넣어보겠습니다 아야 아야 넣었습니다 다 넣었죠 불과 달려있는 거 탈구하는데 불과 몇 분 안 걸려요 1분 설명 안하고 그냥 쭉쭉 집어넣으면 1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탁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 남자가 들기에는 뭐 케이스가 딱 힘을 받게 돼 있어서 자 올려 볼게요 우리 애니 화면을 봐야 되니까 우리 애니 화면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놓고요 하의 찍으면 다시 보여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10키로 왜 10키로지 22키로쯤 되는 것 같아요 제 2, 8, 8, 8저울로 했을 때 22키로쯤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빼가지고 휭 해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다 이거 아 이렇게 끌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보름쯤 해외 출장 가는 기분 딱 들어요 그 정도 그 캐리어 무게랄까요 노트북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그 정도 무게입니다 예 딱 좋아요 아무튼 제가 디테일한 거는 다음번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요게 국내 출시가 됐다는 거 런칭이 됐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비디오 몰 오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요거 비디오 몰 들어왔으니까 보러 오시고 그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매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많지 않아요 빨리 전화 빨리 주세요 나 이제 봄바람 또 마시러 갑니다 자 빠이